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뵙게 됐네요. 어디서 오셨나요? 여기 서구에서 왔어요. 그러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뵙고 싶었을까? 내가 보니까 못 돼요. 막상 보니까. 얼굴이 더 이뻐지셨어요. 원래 이뻐요. 이뻐진 게 아니라. 얼굴이 더 이뻐지셨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많이 이뻐졌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아파서 눈이 이렇게 처졌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써졌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근데 많이 몸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고와지셨구나. 전부러 온 거예요. 내 얼굴. 아니,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내 얼굴이 빛도 나고 통통해서 피부가 너무 좋아. 근데 엄마.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 내가 잠시 잠깐 엄마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엄마가 살고 싶지가 않대. 엄마 마음이. 살고 싶지도 않고 재미난 게 하나도 없대. 엄마가. 응. 하면 나 어떡해. 네. 크게 대답을 해줘. 그러면 뭐를 해야 돼? 내가. 대답을 해줘야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맞아요. 그리고 재미가 없고. 내가 일평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라는 생각 구해도 되고. 맞아요. 혼자 살 때가 좋았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종을 울렸나. 생각도 들고. 엄마가 시집을 잘 못 간 거야. 잘못 선택했어요. 엄마 눈이 삐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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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원래 엄마 사주 자체가 고생을 많이 하라는 사주예요. 엄마 사주가. 근데 엄마가 또 성향상이 한 앞을 보면 한 앞을 밖에 몰라요. 그 뒤에도 좀 보고. 옆도 좀 보고. 봐야 되는데. 엄마가 나 아니면은. 우리 집이 안 굴러간다는 생각을. 엄마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부터. 늘 엄마가 그 마음을 가졌었나봐. 응. 우리 아저씨가 좀 술을 좋아서요. 네. 술 냄새가 팡팡팡팡 나. 그러면 술 자시면 아저씨가 일을 안 가셨나봐. 응. 또. 가긴 했는데. 아니. 수시로. 안 보여. 그러면 술 자시면 일을 안 가셨다는 것은. 일 가는 것보다 노는 날이 더 많았던 말을 하는 거야. 그럴 때부터 엄마 성격이. 그런 걸 못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엄마 성격이 가만히 넘어갈 일은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항상 사니 못 사니. 늘. 어. 말로다가 푸닥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더 많았단 말이지. 네. 웃으면서 사는 인생은 없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살았겠어. 엄마의 도망간다는 소리에. 아버지의 맨날 술 먹고 집 앞 행패 부르는 속에서. 자식들이 컸단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가 내 편이더라도 조금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고생. 나 고생. 나처럼 고생한 사람 없어. 대한민국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엄마 마음일 거라. 그렇지. 엄마 이만큼 고생했으면. 신랑이. 자네 고생했네. 자네 되게 내가 여기까지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았네. 그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엄마 눈물 흘릴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런 말 전혀 없고. 야. 니 만나가지고 내 인생 조졌어. 맨날 그런 이야기나 들었을 거란 소리야. 그리고 자식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둘이 있다. 셋이 있다. 넷이 있다 치더라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어. 엄마 감사해. 그런 자식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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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들여다보면 엄마를 엄마를 느낄 수도 눈물이 나지만. 또 자식들을 느끼면 자식들 또한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니었으면 나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굴러갈 수가 있겠냐. 다 뺏겼겠죠. 신대고생연들한테. 또 나 아니었으면 너네 아버지 믿고 우리 밥이나 먹고 살았겠냐. 딱 엄마 마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돈이 있다 치더라도 또 가서 돈을 모으라는 수야. 내가 그 돈을 야금야금 꼭꼭 빼먹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사주가 절대로 못돼. 알아들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애를 낳자.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점벽에 놓고 애 뛰어놓고 일선으로 나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쵸? 뭐라도 하려고 그랬어 집에서도. 그러면 봐봐.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엄마가 그럴 때 애들 좀 보듬 맞추고 애들 좀 키워놓고 일선을 뛰어 들어가도 좋았을 텐데. 우리 애들이 아버지가 자상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술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 좀 술 음주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 내 가정보다는 술이 더 좋은 사람. 술이 더 좋아하고. 내 가정보다는 밖에도 좋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술 자리가 없었잖아. 이제 알아들어? 엄마도 술 자리가 없었지만 애들도 술 자리가 없었어. 벌써 애들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내 엄마를 기다리고 있네. 우리 엄마가 언제 오나. 우리 엄마가 언제 집에 오지? 애들이 밖에서 엄마가 덜덜 떨면서 기다리는 것을. 엄마는 얘 생각을 안 해. 나는 너네들한테 최선을 다 했어.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 했는데. 왜 넌 너네들 나한테 원망을 해? 이러지 말고. 한 번 정도만. 응? 맞아. 최선 다 한 거 내가 알아줄게. 그러나 애들은 그거 까먹었어. 지들 내가 너무 엄마 기다릴 때 고통스러웠던 거. 응? 지희 아버지한테 당했던 그 서러움. 아버지가 애들아. 엄마가 조금 이따 오니까 밥 먹으라.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올 때까지 그대로 밥 줄여달라고. 기다렸던 분이 아버지였을 걸. 맞아요. 엄마는 일 갔다가도. 응? 집에 와서 집 들어 청소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아침에 도시락. 또 신랑 또 놀면. 신랑 또. 신랑 또 놀 때. 대비해서 밥해 놓고 가야 되고. 엄마 그런 인생 산 거 나는 알아. 그러나.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어느 맘발 안 들었잖아. 안 들어요. 안 들었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 내 엄마한테 하라고 그랬어? 우리 딸이 그렇게 되드네. 맞아요. 잔소리 그만해. 우리 딸이 그렇게 되드네. 맞아. 다 잔소리래. 나는 이제. 쉬고 싶어. 엄마. 이제 쉬고 싶고. 너희들이 나 몇 개 살렸으면 좋겠고. 이제 다른 딸들처럼. 응? 이렇게 안겨서. 엄마 고생 많이 했지. 엄마 우리 내일 시장 가서 뭐 좀 살까? 그런 게 없어. 뭔 말을 하면. 아우 잔소리 그만해. 아 나 알았어. 할게. 시팔. 이래. 엄마인지 딸인지 친구인지. 구변이 안. 구변이 안 가. 아부지 등살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았어. 내 딸 등살에 이렇게 살았어. 네. 우리 아들 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거 같아 내 인생 살았어. 내가 내가 집 떠나고 싶어. 내가.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내가 나가서 혼자 살면 지들끼리 잘 살 것 같아. 아네. 잘 손아 두고 봐야지. 못 살아. 지금 이 집에 뭐가 문제냐면. 엄마도 한 번 정도만. 그래. 내가 너한테 어렸을 때 못 안아 줬다. 그래 내가 고생 너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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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ะ 안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안아주고 싶어요. 아니 이러지 말고 말을 들어 달라고. 한 번만. 엄마한테 미친년 하더라도 그래 나 오늘 미친년 한 번 대보자. 딱 맞고. 그래 니가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니 한 번 서름 한 번 폭발해라. 한 번 들어줘 봐.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안 해. 이 아이 엄마 불쌍한 거 알아. 근데 불쌍한 안 했는데 엄마가 자꾸 말을 해버리니까 싫은 거야 그게. 찬소리로 들리고.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게 점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뚫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보다 제일 많이 부딪힌 게 딸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은 포기했어요. 엄마는 마음이 있어요. 드시든 살든 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어느 땐 나가라고도 막 해요. 그러니까 신랑은. 맞죠. 그러나 내 자식은 포기 못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그 자식을 이게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한 번만 무슨 말인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만. 역으로 생각해봐. 그 아이가 진짜 마음은 사랑 달라고 애원하는 거야. 엄마한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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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한테 어렸을 때. 나라도 나라고도 너네들 집에서 살림만 있어서 키우고 싶었지. 내가 일하고 싶었냐. 그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그럴 때 우리 딸이 나를 사랑했을 때 엄마가 좀 못 안아줬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러면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좀 늦더라도 돌아오지. 근데 엄마가 지금 딸을 이게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엄마가 이겨 먹은 게 맞아. 그런데 딸도 엄마를 이겨 먹으려고 하고. 엄마도 딸을 이겨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이 싸움 끝나지 않는단 말이야. 끝까지 이렇게 싸울 거예요. 그래도 훗날에 나를 살려줄 애들은 자식밖에 없어. 그렇지? 엄마가 언제까지 자식들 그런 소리 듣고 살 거야. 엄망의 소리. 자식이 엄망의 소리 듣고 엄마는 엄마 우리 엄마 고생했어. 우리 엄마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해.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한테 돼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이겨서 우리 말을 팍싹 눌려버릴까? 그러고 있으니 엄마한테 써달라는 뜻이야. 이 아이가 팍싹 눌리는 게 소원이라는 거야. 지금. 마음속에. 엄마를. 엄마를? 엄마를 왜 그래야 돼? 그냥 조용히 엄마가 내 마음을 한 번 들어주세요야. 그 마음이야. 그러면은 하지 말라. 하라고도 안 해요. 내 엄마 가요 없어서 안 해요. 엄마. 엄마도 여기 눈물이 남았어요. 엄마 똑같이 불 나고 있잖아요. 화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제가 딸이 말하자면 정신이요. 딸 애들보다 틀려요. 눈동자가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불안정이라고 그러죠. 불안증.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이 압을 이겨서 엄마 뭐 할 건데 엄마 딸 이겨서 뭐 할 건데 안 그래? 이 마음 엄마 가지시면 이년 삼 년 마흔 넘어서 마흔 넘어서는 많이 괜찮아질 겁니다. 아셨죠? 하이팅 하시고요. 싸우지 마세요. 내 말이 맞죠? 왜 이렇게 누구하고 싸워? 이렇게 딱 싸운 거예요. 그렇죠? 네. 됐죠? 네. 네.